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에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화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더워놓은 주의를 제가 최소 30번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날씨가 정말 덥다고요. 그쵸.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답글 나왔거든요. 그런데 태양이 마치 제 정수리에 있는 것 같이 그 돋보기로 저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데 너무 찐은 듯한 더위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더위가 낮만 이렇게 더우면 그나마 난데 밤까지도 좋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열대야가 되게 심각해서 자기가 힘들죠. 맞습니다. 열대야가 그런데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후가 좀 지속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날이 더워서 밤에도 짜증나고 잠도 못 이루고 하는데 종목 고민 때문에만은 잠 못 드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목 고민들 좀 해결해 줄이라 제가 믿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119 시청자분들의 달콤한 밤을 위해서 오늘도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냉수 10잔을 원샷한 것 마냥 시원한 종목 상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민들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이 있고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1대1 전략을 잡아보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역시나 시원하게 한번 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은 샵 3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문가님 문자나 유튜브로 상담 신청해 주실 때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종목명하고 매수가랑 비중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상담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로 빠지면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세 가지를 꼭 다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피드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을 저희가 챙겨드리는 만큼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까지 보내주셔야지 원활하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변경해서 중복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상담은 스피드 상담으로 최대한 다양한 분들께 많은 상담을 도와드리는 걸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날도 더워서 어디 밖도 못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외출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맘 잡고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번 휴가 때는 여행을 가시기보다는 집에서 주식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피서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그 어느 때보다 유익한 휴가를 보낼 수 않을까 싶은데요. 나는 이번 휴가 기간에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를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신청 방법은요.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서용원 적으신 다음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것도 챙겨드리고 있죠. 네, 3일 문자 체험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장중에 시장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설명도 들어보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는 문자 체험권에 저희가 3일 동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넉넉히 보지 마시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다양한 선물도 다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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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상담 119 목요일 복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더웠는데요. 여러분들 추식장은 그래도 속복도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 더위를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상승은 조금이나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어서 시장도 좀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하지만 내 종목은 왜 반등이 안 나오나 내 종목에 상승이 안 된다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오늘 당첨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노란톡을 통해서는 제가 장중에 매일 좀 장목 상담과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많이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가 바뀌었어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서 1126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항상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는 목요일이죠.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TV를 시청하시고 바로 모바일이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될 텐데요. 승률을 높이는 종목 선별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셔서 교육을 받고 유익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종목 상담도 다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포털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은별 씨 얼굴이 보이는 스크롤을 내려서 보신다면 첫 번째 자리에 7월 15일 목요일 20시부터 21시 서용원이라고 여러분들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방송 입장이라고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지금 제가 방송을 오픈해서 노래만 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올라가서 함께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진행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리 시황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코스닥도 함께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에 좀 저항을 맞는 모습들을 좀 보였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래서 연고점이 다시 갱신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수의 유동성은 여전히 넘쳐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또 금통위가 열렸었는데 사실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소수 의견이 인상으로서 나왔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고 지금 현재 이주열 총재의 발언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텐데 현재 이건 아직 성장 국면에 놓여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작게나마 좀 미세하게 좀 발언한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오히려 미국의 테이퍼링이 늦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좀 상승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점들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델타 변이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을 좀 키워가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 입장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결국에는 지수는 상당히 좀 상단에 좀 걸려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삼성전자와 SK아닉스 이 코스피 시가스 두 개 종목이 박스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관심주 리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3월 26일 날 상당히 오래된 종목이에요. 한세엠이라는 종목을 제가 리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주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한세엠으로 수익을 봤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 모습이었는데 한세엠 같은 경우에 M&A 시장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M&A도 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왜 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 현재 수급들을 살펴보면 기관들은 좀 바다 같지만 외국인들이 차익실현맨물들을 내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오히려 주가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세엠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언급이 있었던 종목인데 그때 제가 어제 매도사인을 좀 내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락한 부분들에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속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기술적 반등, 갠변호 자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당분간은 이 이슈가 소멸되면서 등락 거듭이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재평가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제가 오늘 이 방송 말미에 또 우리가 안전하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보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은별 씨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문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 거기다가 햄버거 세트와 커피 세트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USB 기회를 공부할 기회 주세요 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애니능률 이름도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만한 부분들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7676님이 보이시네요. 7676님께서 올려주신 엔시스 매수가 2만 2천원 비중 20% 서영호 전문가님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바닷건에서 그래도 저점을 높여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배터리 공정하고 태양광 모듈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는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들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저점이 좀 다져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좀 감안해 보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추가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엔시스 차트를 보시면 딱 이렇게 보여 있죠.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17,700원 자리를 저점을 찍고 이제는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와줬느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래량들을 살펴보신다면 이 자리, 이 자리와 이 자리, 이 자리를 통해서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초기 단계로서 좀 흐름들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리에서는 갑자기 좀 대량 거래를 좀 붙이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이 종목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정책적인 흐름들과 주도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섹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가져가볼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좀 매물대를 살펴본다면 25,000원 전후에서는 과거에 움직였던 하락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까지 25,000원 잡으시고 25,000원 도달했을 땐 절반 정도 매도하셨다가 나머지는 매물 소화하는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676님의 엔시스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7676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문자 확인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0967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K사인이라는 종목인데요. K사인 한번 보겠습니다. K사인을 매수가 2,973원, 비중 7%라고 올려주셨어요.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일단은 지금 K사인의 흐름들을 살펴보신다면 최근에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왔다가 조금 눌림목자리가 나오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 보안 콘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 역시 현재 구간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사실 아침에 번쩍했다가 운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K사인 같은 경우가 보안 관련된 흐름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 보안 테마주들이 어떤 섹터로 움직이냐면 디지털 화폐 관련된 흐름들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파월 회장이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셨죠. 그런 점에서 오늘 사실 갭으로 좀 떠서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매물대가 있는 듯해요. 지금 현재 한 상단에 보시면 21선 때의 저항 때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2만 7,700원 자리에서 쌍바닥 자리를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최소 2,750원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3,000원 이상권에서 3,200원 흐름들 이상까지도 목표를 좀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목표가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정보증까지 들이지 않는 이유는 여기 상단에 대한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끌고 가서 넘어가는 흐름들을 가져가보다는 상단에서 매도 다시 하단에서 매수해서 반복적인 매매를 좀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흐름들로서 좀 진행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0967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문자를 보내주셔야 커피 교환권도 보내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좀 받아봤고요. 우리 지금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종목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으셔가지고 샵 377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또 다음 종목 상담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현대차고요. 네, 현대차고요. 매수가는 239,500원이고요. 239,500원. 9,500원. 비중은 25%입니다. 비중 25%이시고요. 조금 매수하신 지가 좀 되셨어요? 네, 한 두어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두 달 되셨고요. 그렇죠? 그럼 조금 손실 구간이시네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이제 목표가와 흐름들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사실 현대차가 최근에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죠. 왜냐하면 신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앞으로 전기차나 수차로 전환이 되면서 과거에 내연기관에서 따라가지 못했던 해외 브랜드들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로서 좀 봤고 정의성 부회장이 특히 이직연 회장이죠. 정의성 회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 있게 진행하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대에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움직이지 못하는 건 자동차 반도체 쪽이 크죠. 지금 신차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 유럽에서도 아이오닉5에 대한 예약을 받았지만 그 예약에 만 대 이상이 돌파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그것을 다 납품이 바로바로 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주가도 역시 좀 부진하게 만드는 흐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면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홀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 상단에서 역별난 상태와 정별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밀려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밀려났다 해서 이거를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적어도 좀 반도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부분들은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소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미국 리포트를 통해서는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차의 공급도 원활해진다면 주가는 실적과 함께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실적들에서 BPS를 체크해보면 25만 원, 7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청산 가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락이 돼 있었고 할인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는 현대차가 새로 좀 발돋움하면서 이제 가격대 본 궤도에 왔다라고 본다라면 장기적으로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요. 지금은 좀 홀딩하셔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적으로는 지금은 25만 원 돌파 목표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일부는 거기서 좀 매도를 하시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는 좀 반복 매매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보시는 그런 전략들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차량을 혹시 보유 중이신가요?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쌍용차요. 아, 쌍용차요. 쌍용차를 구매했지만 나는 현대차의 주주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현대차 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많은 시청자님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좀 상담을 받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이제 돌림판 돌려서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요. 시청자님께서 이제 9호를 좀 외쳐주셔야 합니다. 네. 25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시원하게 25만 원 돌파라고 외쳐주시면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25만 원 돌파. 돌파합시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의 비중도 25%이니까요. 순식간에 25%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과연 선물은 아메리카노 안전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물은요. 문자로 발송이 되고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상담 시청자님. 종목 상담과 함께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는 물론이고요. 문자와 유튜브 상담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전화상담 023772에 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cc가 채팅창에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이 가능한데 한 번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도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문자와 유튜브 상담은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다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요. 그냥 상담만 받는 게 아니고요.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챙겨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선물 발송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양한 선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 저희가 오늘도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는데요. 휴가철 저희 공부 열심히 해서 수익으로 가는 길 함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USB도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다음번에 현대차 타셔가지고 현대 주가와 함께 또 홀홀 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는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 종목을 선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 거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참여라고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두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방송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된다라는 점 지금 보내셔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이 받았다가 내 종목이 올라오지 않아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녹십자셀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더운 날씨 건강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최고예요. 라고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종목들 많이 6개월 줄이니 6개월 줄이니시면 서형원이 아니라 서용원입니다. 서용원이라고 잘 보내주시고 6개월 줄이니인 만큼 USB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꼭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당첨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상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그중에서 379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애니능률 정말 좀 머리 아픈 종목일 수 있죠. 23,500원에 20%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까지 뚫고 갈 판입니다. 무리라도 탈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애니능률 바닥을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를 뚫고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정치 테마주 이거를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인물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최근 지지율, 양자 지지율에서 좀 줄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못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테마주로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사실 이 애니능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영유아 교육에서 능률 교육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흐름들을 살펴본다면 현재 주가는 좀 비싼 감은 있어요. 비싼 감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3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하는데 현재 지금 영업이익이 한 해에 25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 테마주로서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부분이지 기업 가치로 봐서는 더 떨어져도 사실 이상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물론 실적이 최근에 좋아졌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절대로 분할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자리가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 자리에서 보시면 지금 17,000원, 16,500원 이 사이가 이 상승폭에 대한 흐름들에서 지지 여부가 판단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상승 출발한 자리에서 보시면 여기서 선을 좀 그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종목은 이슈와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구간에서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이 자리가 지지를 받았다가 결국에는 고점을 못 넘어가니까 깨지면서 중심가격에 떨어지거든요. 이 딱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가 이 상승파동의 중심가격입니다. 중심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 주봉상으로 N자 파동을 그릴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하단으로 꺾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관리 차원에서는 일단은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가 좀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일단은 매도를 후에 다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정치적인 그 인물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저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노코멘트를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반드권 자리에서는 그래도 매수가가 많이 높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한 번 좀 이슈가 되면 한 번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 비중을 더 실어서 대응하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정치 테마주는 조금 재미삼아 하신다면 저는 크게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비중을 10%, 20% 이상 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추천하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3799님께는 햄버거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확인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문자 한 번 보도록 할게요. 6336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계룡건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36,000원에 비중 10%를 보내주셨는데요. 36,000원이면 조금 하락해 있는 부분이죠. 지금 35,350원짜리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리슈빌, 계룡이 아파트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중요한 아파트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건설주들에 대한 상승은 저는 조금 올해도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많은 후보들이 정책적으로 내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정치 테마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정책에 맞서지 마라는 이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 대한 흐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 실적 또한 괜찮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35억을 기록했고 올해 전망치도 작년과 비슷한 컨센센스를 가져다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계룡건설의 BPS는 6만 원, 7만 원대 흐름들을 보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많이 상승은 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장기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이 돌파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만 원을 넘어서니까 추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좀 등락 거듭 보인 이후에는 다시 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이렇게 추세를 또 거드렸는데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에 이 추세 같이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좀 그어놓고 꾸준하게 좀 몰고 가신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4만 원 좀 넘는 흐름들까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이탈가를 잡는다 한다라면 3만 2천 8백 원 자리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 자리 이탈하면 매도하시고 이탈하지 않으면 4만 원을 향해가는 흐름들을 목표가로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6336립계도 우리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문자 상담도 이어가 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주셨어요? 네, 동구바이오제약이요. 동구바이오제약. 1만 550원에 비중 20%요. 1만 550원에 비중 20%. 조금 수익이시네요. 오늘 사셨어요? 어저께 중간에 들어갔어요. 어저께요? 오늘 떨어지시면 좀 불안하셨겠는데요. 아니, 그거는 불안하지 않고요.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요. 이 종목을 사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차트를 계속 봐왔고요. 네. 그저께 들어가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네. 근데 기업도 바이오 원래 잘 안 하는데 기업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확신에 차신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좋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저도 바이오즈 중에서 그래도 제약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약주로서 충분히 좀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시청자님이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남아있는 연구 대상에 대한 부분들에서 추추키트라든가 줄기세포 관련된 추추키트 관련된 이슈도 있죠. 그런 점에서 차트를 좀 만들어간다라는 생각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접근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비중은 사실 저는 20% 이상 종목을 담아가는 걸 권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담당하면 조정권 자리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은 투자 성향에 맞게 진행을 해보시고. 종목 자체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단, 지금 자리에서 일단 반려주들이 최근에 조금 순환매가 나오는 듯한 흐름들도 어느 정도는 보여줬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라든가 이런 실패, 임상 실패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은 좀 적어요. 하지만 이 줄기세포와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요. 현재 1차 목표가는 12,000원 전후까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12,000원 딱 도달할 때까지 팔지 마시고 이 원자리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날 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13,000원 이상 건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결국에는 바이오주는 뉴스가 나와줘야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자리에서 실적이나 차트의 흐름들이나 흐름들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는 편안하게 한번 좀 잘 보시고 좀 분석도 잘 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떨어 9,000원대로 가지는 않겠죠? 9,000원대요?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저는 만 원 밑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왕이면 평당가 맞춰가면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만 원 이하권을 안 들어오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무리하게 지금 자리에서 더 추가 매수하는 거는 나중에 만약에 그러다가 만 원 깨지면 살짝 투명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9,000원, 900원, 800원대 떨어지면 그때 이때 살걸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는 만 원대를 기다리시고 만 원 이하권을 기다리시고 지금 그대로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청자님.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나는 제약바이오는 잘 안 하는데 라는 그 멘트에 아, 이분 고수다. 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분석을 너무 열심히 하신다면 매수를 하시나 봐요. 네, 조금 그런 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우리 청자님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돌림판 돌릴 때 우리 시청자님의 구호는 내가 좀 해! 라고 외쳐주시면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네. 네. 외쳐주세요. 내가 좀 해! 수익으로 이어주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만큼 수익도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과연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 전문가의 유료 상품 활용해서 잘 물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2주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문자와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상담 번호는 샵 3772번 권당 100원의 문자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상담은요. 저희가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당첨되신 분들은 확인 문자까지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은 스피드 상담으로만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 5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서용원 세 글자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또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전문가 유료 상품까지 받으셔서 축하드리고, 또 자세한 부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물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을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나는 왜 안 돼? 라고 하셔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노란 톡에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또 제가 종목 상담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가 1126번이라는 점 입력하셔서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자, 서용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용원 아니고요. 이름, 서용원 딱 적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응원의 메시지까지 보내시면 여러분들 USB까지도 당첨 기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또 이번 휴가 때 공부하셔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상담을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분들은 전문가의 의료 상품을 함께 축하해주고 계시네요.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빨리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을 좀 봐드려야 될까요? 우리 유재민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 있네요. 한국전력,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전기철, 전기철이네요. 여름철에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제가 너무 고점에서 와서 계속 손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그저께인가요? 집에서 2시간 동안 정전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까지도 나왔던데, 그 지역이 다 뉴스 정전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전력 사용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블랙아웃도 되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우려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과거에 그럴 때마다 그래도 주가가 좀 움직였던 부분들은 있어요.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일시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은 있습니다. 그치만 최근 늘어서 그런 현상들이 조금 줄었어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전력은요. 물론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공기업이 민영화가 된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을 한 50% 가까이 갖고 있죠. 절반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전기료 할인을 했죠. 전기료를 할인하면서 사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고, 유가도 오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력을 만들어내는 데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비용은 증가하지만 인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 보장권이라고 하죠. 국민의 기본 보장권 때문에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실적들이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좋아진 모습들이 있지만, 엄청나게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흐름들로 전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자체가 조금 낮은 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름이니까 전력 사용률이 많아지겠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갈 거야 라는 부분들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만큼 생각보다 못 올라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한국전력이 가격적으로써는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이슈로서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난 저점 자리, 손절가를 2만 4천원을 좀 잡아보시고요. 하지만 지난번에 좀 갭이 떨어지면서 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좀 과한 하락이긴 해요.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갭 메우는 자리에서 매수가 가까이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한국전력이 지금 자리보다는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받는 건을 이용해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려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에서 또 올려주신 분 중에서 윤혜숙님께서 올려주신 동아엘텍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엘텍 매수가 12,966원 비중 10%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다고 듣고 구매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제자리 걸음 정도인데 앞으로 계속 들고 오는 건 될런지요. 잘못 아신 것 같지는 않아요. 동아엘텍 자체가 좀 메타버스 이슈로서 엮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메타버스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흐름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재패토를 만들어서 메타버스 이슈가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부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야 하는 엮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다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과 다르게 좀 뒤늦게 올라간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차트 화면을 보시면 6월 22일 날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엮이면서 급등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그 전에 이미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동아엘텍은 좀 늦은 감은 있죠.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좀 횡보하고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한 번쯤은 더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셔서 12,200원 자리를 손절가를 잡으시고 한 번 번쩍이는 자리가 나오면 13,600원 전고점 자리를 다시 한 번 시도하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보시고 조금 더 올라간다면 한 14,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 번 번쩍이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 그 자리에서 팔고 나오고 다시 관심 갖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한 번 좀 살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늘은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유튜브로 많이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방송 끝나고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있지 않습니까? 거길 통해서도 제가 이어서 또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설명 듣고 바로 또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관심 종목 살펴봐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화면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종목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그래서 또 관심 종목까지 빨리 살펴보고 또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이어서 숙률을 높이는 종목 선별법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데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를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가 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셔서 보시면 서용원이라고 해서 7월 15일 목요일 20시부터 21시 방송 입장이라고 나와 있죠. 클릭을 하시면 방송이 오픈될 거예요. 근데 종목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셔야 채팅으로 입력이 가능하고 그래야 종목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냥 나는 강의만 들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그냥 눌러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는 좀 중요한 우리 강의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는 시간들 강의가 아니라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매설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가져온 종목입니다. CJC푸드라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음식료, 수산식품 관련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물건을 파는 기업들의 이익률과 마진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25억을 기록했고 올해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직 시세가 나오기 이전에 매수를 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이 종목을 관심 가셔서 너무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주가가 작년부터 상승을 하고 올해는 거의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폭 상승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하락이 나와서 역배열이 전환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고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수렴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의 길이들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한 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임은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5,000원 이하권에서 4,700원 사이 이 사이에서 매수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5,300원 손절가 4,550원 잡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JC푸드 지금 제가 항상 드리는 종목들 보면 고점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바닷건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한샘도 그러다 갑자기 빵하고 뉴스와 함께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최근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1,150원을 돌파했다가 오늘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이면서 좀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이 다시 워낙 강세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은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장세예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 종목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종목 상담은 이어서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는 은별 씨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1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번호 아시죠? 그 문자 번호로 3여 두 글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고자 했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료 방송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가 USB 당첨자분들을 또 선정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를 보다 알차게 보내실 분 과연 어느 분일까요? 당첨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적으셔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1시간 빠른 6시부터 방송이 시작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내일 웃으면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